중국의 링지에 섰습니다. 가볍게 상봉적으로 손바꿔 잡고 어깨 휘돌았습니다. 720도 밖으로 한번 또 돕니다. 얘가 밑에 공으로 이동 아주 동작이 참 크고 좋습니다. 다시 상봉적으로 좋습니다. 띄고 돌면서 앞으로 이동했죠. 다시 어깨를 휘돌았어요. 아주 실수 없이 잘하고 있습니다. 이제 마지막 내리기 좋군요. 좋았습니다. 프라이시 자세로 곧바로 몸을 켜서 뒤로 두 번 공중도로와 내리기입니다. 중국의 링지에 섰습니다. 바로 96년도에는 모 후이란 선수의 멋진 연기가 기억이 납니다만은 디벤징 선수라든가 충족 선수들이 아주 이 단평에 보는 강한 선수들이 많습니다. 아 이 선수도 축제 기록은 별로 없습니다만은 아주 멋진 연기를 아주 소화하고 들어가는군요. 우승 후보답습니다. 네. 링지에 보십시오. 네. 드가체포 드가체포 남자들은 요새 그 철봉에서 드가체포 연기는 별로 안합니다만은 여자들은 드가체포 연기를 이루고 있습니다. 몸표 두 번 공중도로 내리기 긴 한도죠. 그렇죠. 네. 노트가 아주 높습니다. 일단은 모든 연기가 비상이 좋아야만은 비상이 좋아야만은 지갑이 없어졌더라거든요. 아 9.850 현대 1위입니다. 9.850 지금 이 선수를 여자들은